이곳은 가면인가? 옷인가? 두두두둥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가라 저 미친게 3인방 미친지 뛰어다니는 3인방 에이 흥분하지마 흥분금지 운동장에서 흥분금지 형제들한테 당하고 있는 보리 보리야 니가 흥분해서 뛰어다니니까 그래 너무 뛰어다니니까 애들 흥분시키는 주범 보리 지렁이 지렁이 발견 지렁이 물고 가고 있어요 야 지렁이가 맛있냐 그렇게 지렁이 맛있어? 지렁이 먹는 대장 셋은 열심히 질주본능 2대1로 싸우기 세아이 너 산냥당하고 있어 지금 어어 흥분하지 말고 얘네들 흥분해가지고 차고 몇개씩 나가야될까 나가자 예 나갑시다 나가자 네 지금 흥분해가지고 세아이가 서로 싸움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어요 잠깐만 뛰어놀게 하고 다시 마당으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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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게 놀아라 사이좋게 놀아라 ель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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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